조세호는 2001년 SBS 유키 공채 개그맨으로 처음 데뷔해 양배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 2011년 본명인 조세호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조세호는 조셉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는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과 호흡 중이며 남창희와 조남지대 듀오로도 활약 중이기도 합니다. 조세호가 22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을 전제로 한 열애를 인정하며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끔 유키즈에서 재석이 형이 넌지씨 얘기했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며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고 더욱 서로에게 확신을 갖게 된 두 사람이기에 앞으로의 시간들을 서로 더욱 소중하게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여러분들께 이렇게 글을 쓰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축하와 응원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세호의 열애 소식이 나오자 한 매체에서는 조세호가 9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세호의 연애를 반기며 축하해 주는 가운데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조세호를 비하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면 91년생 여자가 조셉을 남자로 보는 게 신기하다. 9살 차이라니 토가 나온다. 풍자는 어떻게 하라고. 남자는 살기 편하네. 조금만 유명해지면 나이 한참 어린 여자 잘 만나고 여자 비위가 진짜 강하네. 굳이 고르면 조세호보다 남창이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여자가 세상 물적 모르고 돈 많고 유명한 남자에게 홀라당 빠져버렸네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연애 사실을 밝힌 조세호의 여자친구는 91년생만으로 32세이며 조세호는 1982년생만으로 41세로 9살 차이인데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에는 여자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하며 사회 경험도 나름 있을 나이기도 한데요. 조세호는 무리를 일으킨 척도 없었고 연예계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은데요. 여자친구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다는 소식에 굳이 열을 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결혼 못하고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그런 글을 쓰는 자신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한 여성 누리꾼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헐뜯기부터 하는데 이거 히스테리다라고 댓글을 달아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조세호는 결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라며 예쁘게 잘 만나고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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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